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억 같은 것들 있잖아 나한테 그 이모님 식당이 그래 그래서 마음이 간 거야 방값이요? 월산도 방값만 내라고 그러고 이상하지 않아요? 건물 사자마자? 우리 파티할까요? 네? 너랑 회의랑 재호를 보는 그 오랄까 따뜻한 애정어린? 너 코밍아웃해라 미혼인 거 대체 뭐하는 거야 이제? 최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? 피아니스트의 미인의 집안도 빵빵한?